여러분 제가 그 37살입니다. 37살인데 사람이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.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지금 좀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. 그럴 때 쉬면 나중에 평생 후회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사랑을 받을 거라고 내가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잖아. 그러면 쉬면 안 돼요.